안녕하세요. 오늘도 집을 보러 가고 있어요. 오늘은 두 정보장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을 보러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여기는 작은 프리치 자리입니다. 청원. 여기는 세탁기, 버스 스토리티 플레이스. 스토리티 플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거실. 모든 위조. 스토리티 플레이스. 이렇게, 작은 프리치 아플레이스가 있고. 여기, 작은 프리치 아플레이스. 그리고, 이거 차근 방 차근 방 차근 방 차근 방 화장실 차근 방 육조 가 있고 개숨 그 다음에 큰 방 차근 방 옷장이 한 개 있고 창문 방향은 창이 서향이고 바닥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그래도 바닥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옷장도 깔끔하고 거실 이쪽으로도 거실 현관 오른쪽 부엌 거스 스토브 슬라이딩 도어 무서운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여기가 멋임머신 플레이스인가 귀여운 노란색 컵홀 여기가 여기가 멋임머신 플레이스인가 귀여운 노란색 컵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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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에 어머니 아까 버스 스토브 여기가 예상 여기에 붙박이장이 한 개 있고 ordinary or one 에어컨은 창문에 달린 거 옆에도 방 에어컨은 창문에 벽을 한 쪽씩 나눠서 붙박이장을 했네 이쪽도 붙박이장 방향은 동남형이긴 한데 건물이 앞에 있어서 동향 정도로 쳐야 될 것 같네요 병관에서 왼쪽에 부엌 모싱머신이랑 프리지 자리인데 아마 둘 중에 한 개만 들어갈 듯 방향으로 붙박이장을 했네요 2개의 작은 빛이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4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1개의 계층이 있는 공간입니다. 1개의 계층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2개의 구간입니다. 그 옆에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왼쪽은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공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간입니다. 그리고 방식입니다. 두 개의 칼부장은 두 개의 칼부장은 꽤 old-style decoration이네 and then built-in old closet same color as the door and the floor and then another room this room looks smaller and has two flat forms wow outside railing is so heavy and then here and the back of the door can open fully like this okay okay direction the room north could be cool living room itzogi west but has no window so this side is east but blocked by the other building so probably a very short time sunshine in the morning entrance entrance right side living room room and then the other edge and has the built-in furniture has a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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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you see there is a door to block the living room to the other place here and toilet there is a washing machine place relatively low cooling pound gas water boiler cardboard and then shower place and then shower place and then kitchen kitchen quite tiny itzogi and your and place for the fridge and make sure the cupboards 치 DANGLE CUT 그리고 한 비행자 있던 행 및 그리고 또 하나의 플랫폼, 윈도우, 에어컨이 잘 어울려있어. 그리고 대장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로셋은 슬라이딩 도로. 진짜 큰 클로셋.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스토리 그리고 또 다른 스토리 에어컨 그리고 장소 호흡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빌딩을 열어줘요 direction은 거의 북쪽에 치우친 방향이라 해는 잘 안될 것 같네요 또 다른 빌딩을 열어줘요 빌딩 룸 커팅은 다 똑같고 방향이 조금 다르고 여기에 빌딩 스톱가 있고 이쪽이 거실 부엌의 위치가 다르네 부엌이 이쪽에 있어요 일단 방을 이쪽으로 여기에 화장실 베리 심포 워터 플레이스 여긴 그냥 엠티 스페이스네 그리고 마스터 있고 아마도 타운 게스 일뜻 심포 토요일 그리고 베드룸 2개 여기가 스몰 룸 두 개의 플랫포링 빗걸음 에어컨 윈도우 빌딩 클로셋 열어볼까 짠 안에는 똑같지만 그래도 밖에가 그나마 여태까지 봤던 빌딩 클로셋 중에선 제일 깔끔하게 생겼네요 흐흐흐 그리고 부엌으로 가봅시다 변관문 바로 왼쪽에 부엌 짠 부엌 커팅이 좀 다르네 여기에 아마 프레치를 놓으라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갈 것 같고 아 컵볼이 없네 컵볼이 위에 한 개밖에 없고 아래에 두 쪽 아 가스 스톱도 있고 여기가 워싱 머신 자리인 것 같은데 드럼은 안 들어가는 크기죠 그냥 그냥 이렇게 튀어나오게 놓지 않으면은 워싱 머신을 못 넣겠네 헤헤 굉장히 피치는 그다지 좋지가 않군요 방은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 여기도 빛은 별로 안 드는 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아주 어둡지는 않네요 근데 거실이 조금 어두울 것 같아요 어차피 방은 다 커튼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옷장 같은 게 들어가면 늘 어두우니까 거실이 밝은 게 중요해요 거실은 동향 동향이니까 아침에는 해가 들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오후에 해가 드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엔트리스 그리고 그리고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죠 에어컨 그리고 사팀에 토이맨 샤스 샤워부스, 그리고 워싱머리, 이렇게 그리고 키튼, 작은 키튼, 그리고 로봇 스토프, 인록션 있고 로봇 스토프, 그리고 로봇 스토프, 그리고 두 잔의 헉. 이곳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플랫폼 꽃선샤인 다이렉션은 웨스트에요 제가 좋아하는 방향의 다이렉션이고 플로어도 마음에 들긴 하는데 우와 눈부셔 짠